일단 여러분, 아까 그런 상황, 살인마랑 대화를 하고 보이스피싱이 말을 걸어올 때 양심 육바람이를 조금 공부하시면요. 이 사람은 소시오라는 걸 알 수 있어요, 지금. 이 사람이 뭔 말을 하건 지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 빨리 서요. 그러면 이 사람 말에 더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.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나한테 지금 뭔가 수작을 걸어오는 거고 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올바른 방어온전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빨리 거짓말해서라도 빠져나오고 끝내야 돼요. 이게 이 판단을 빨리 못 하는 게 아,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? 되게 또 착한 사람은 되고 싶어 하세요, 사람들이. 착한 사람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착하다는 말 듣고 싶어. 문제는 소시오들은, 머리 좋은 소시오들은 이걸 다 읽어냅니다. 사이코패스들도 다 이거 알아요. 이걸 가지고 수를 놓습니다. 거기 안 당하시려면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제대로 아시는 수밖에 없어요. 아주 뭐 십지보살되시라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딱 보고 저 사람이 하는 육바라밀은 가짜 육바라밀이다. 저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빨리 서야 도망갈 공리를 빨리 해요. 발 딱 빼겠다는 각오하고 집에서 전화 왔네요 하고 그냥 전화 받고 가버리든가 뭔가 수를 내야 돼요. 빨리 이 상황은 피해야 된다. 이 판단이 안 서면 망설이다가는 망설이면 틈을 보이는 거고 저쪽에서 틈을 파고들면. 비쌌한 건가요? 감사합니다.